자, 한번 해볼까요? 오케이 해 보겠습니다! 맞아요. 이것도 아쉬웠었어. 본방이 안 나와서... 야 간다! 베이비! 이런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. 베이비야 베이비야 크래! 아 형들어? 오케이, 렛츠고! 베이비 베이비야 크래! 예~~~ 오우 겨워! 오우 겨워! 고! 형, 딱 두 번만 더 해보자! 야, 이거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, 지금! 후드까지 벗겄나? 승부욕이 있어서... 잠깐만, 잠깐만! 응원장으로 바꿔갑시다. 열심히 할게요, PD님! 화이팅! 스티븐 원더, I can do it! 도망가자! 오케이, 렛츠고! 베이비, I pray, yeah! 오 예, 오! 오케이,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 해볼게요. 제가 해볼게요. 이거 안 되면.. 집 가. 오케이! 집게 간다! 와 진짜 막 불러달래잖아! 저거 진짜 잘했다! 아 고생하셨습니다! 와 이거네!